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군대 특별정신교육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쉽게 말해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특별강연 내용을 군 장병정신교육 교재로 사용하다가 딱 걸린 거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휘관 특별정신교육을 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강연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겠고요. 갑자기 특별정신교육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저런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노골적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야전부대의 연관급 장교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대통령 발언을 가지고 장병 교육하라는 건 군생활 중에 처음 본다 이겁니다. 왜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것 같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무슨 지금이 오공시절이냐 이런 말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민주당에서도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별하게 정신나간 국방부 아니냐. 이게 특별정신교육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거고요. 심지어 그 특강 주제가 노조카르텔, 규제협파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안보랑도 무슨 연관이 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군의 정치 개입을 차단시킨 건 대한민국 국민이 읽어낸 자랑스러운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다시 군권선거라는 오점을 남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정신교육, 이게 특별하게 정신나간 국방부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고 되치기에 나선 거고요. 심지어 지금 YTN에서는 김건희 보도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언론 뒤에 숨어있는 게 김건희 씨인데 YTN에서 이러면 이럴수록 다시 또 김건희 씨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김백 YTN 사장이 김건희 씨 관련한 불공정 보도였다며 저렇게 대국민 사과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아주 돌고들 있습니다 진짜. 이러니 전국 언론 노조 YTN 지부에선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이거는 땡윤방송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낯뜨거운 충성맹세다. 이렇게 비판한 거죠. 그래서 YTN 지부는 김백의 사과를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물론 이에 대한 네이버 댓글 반응도 보시면 처참합니다. 충성맹세하는 거 봐라. 이게 대력 김건희 씨를 매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지금 대학생들도 윤석열 정부에 학사 경고를 줍니다. 모든 항목이 D학점이라는 건데요. 주거 전세사기, 과학기술, 성평등, 국정운영, 노동, 청년 일자리 뭐 하나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 세대의 각자 도생을 멈추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행동에 나서자 그래서 대학생 활동가 30여 명이 직접 참석해서 목소리를 전한 거고요. 실제로 지금 소식들이 전해지는 거 보면 D학점이 아니라 F학점이다. 이런 말까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최근 헌재에서는 손준성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시켜버리는데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게 바로 손준성 건입니다. 근데 헌재에서 당분간 탄핵 심판을 중단한다는 거고요. 계속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씨를 고발하면서 고발 사주의 진범을 잡아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왜 이게 이분들을 대상으로 공격할 때는 그렇게 나라를 뒤집듯이 떠들썩했던 언론이 지금은 잠잠한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중원과 수도권에 동시 공략을 나선다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고개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국민의힘에는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청년청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정부 여당에서 청년들 목소리도 외면하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읽어내놓고 이제 와가지고 저런 얘기라면 누가 와닿겠냐고요. 그러면서 지금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이란 얘기라는데 그 살얼음판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정치 참여와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고 얘기하며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말을 이어가는데요. 청년들의 목소리 그동안 외면해온 사람들이 총선 앞두고 저런 말을 하면 오히려 반간만 더 사는 게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러더니 또 특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 맹비난하는 건데 무슨 말로만 4.3을 이용했다면서 아주 저런 별의 별소리들을 다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지금 누가 문제인지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속이려고 해도 뭐 정도껏해야 이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든 하죠. 어제 이재명 대표는 4.3 추념식에 참석해서 국힘이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고 그리고 왜 추념식에 불참하냐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한동훈 이들은 참석도 안 했는데 그래서 많은 비판을 불러온 거 아닙니까? 심지어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표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저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거고요. 게다가 지금 국힘은 4.3 입에 올릴 자격도 없습니다. 태영호, 조수연, 전희경 이들은 4.3을 대놓고 조롱하고 모욕주는 발언들을 했는데 당당히 공천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한동훈의 공천이었는데 언론에서도 좋다고 띄워줬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제주 4.3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4.3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이런 메시지들을 전해왔는데 이런 상황에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얘기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한동훈의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저거는 뭐하는 인간이지? 양심도 없나? 이런 반응이겠습니까? 정말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4월 10일 심판의 날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창원에서는 큰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나쁜 거다. 정치 관심 갖지 마라. 정치는 더럽다. 그러면서 정치 무관심과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달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기에 이렇게 큰절을 하면서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는 보기만 해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한동훈 위원장은 거저 여당 대표를 먹더니 저렇게 범죄자와 싸우는데 큰절을 왜 하냐 이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 출마한 사람들이 선거 결과 처참하게 나오면 나중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한동훈 탓부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당장 내부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수계표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휴 이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을 향해서 핑계댈 생각하지 말고 남탓하지 말고 책임을 져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총선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팩폭을 날리는 게 셀카 찍는 시간에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거도 안 해본 초보 대표의 초선 사무총장의 하는 짓들 보면 한심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얼치기 좌파들이 들어와서 당을 망치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의 시간은 2년 뒤에 나온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려 했는데 근본도 없이 어디 떠들다가 우리 당에 왔으면 아니 좀 제대로 메시지를 내야지 저게 뭐 하는 거냐. 하나도 당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왜 당에 들어와서 이간질하는지도 모르겠다. 분탕질 치지 말고 이왕 들어왔으면 총선에만 집중해라.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얼치기 좌파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야 이거 선거 끝나기도 전에 선거 코앞에 두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박근혜 씨는 대구 지원 유세 가려다가 급히 취소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최근 한동훈 위원장은 감도 없이 저렇게 박근혜 씨 찾아가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 올렸지만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경 지역에 영향을 주니까 여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박근혜 씨도 대구에서 힘을 싣자 이렇게 했는데 정작 분위기가 좋지 않은 수도권에선 박근혜 씨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급하게 취소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무슨 전략인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국을 다니고 계십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부산, 울산, 대구 여길 다 가시고요. 드디어 내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5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주의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연관된 공식 정당은 비례 3번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민생연합군이라고도 불리는 더불어민주연합 주의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결국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논란 주의도 많이 알릴 필요가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와서 2배 청년을 올린다고 한들 이미 D학점 더 넘어서 F학점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한테는 전혀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4월 10일 심판의 날을 위해 큰절까지 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남은 날까지 이와 관련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